요기야! 오늘은 안 늦었지? 10분 늦었다 늦었으니까 하나 줄게 나 붕어빵 별로 안 좋아해 그래? 맛있는데 너 많이 먹어라 오늘은 또 연해졌냐? 분명 따뜻한 느낌 길을 걸으면 여기가 나왔는데 안 나와서 따뜻한 느낌 길? 그게 뭐야? 응 따뜻한 느낌의 길 몰라?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어... 해가 따스하게 들고 노랗게 물들고 그건 그냥 날씨가 좋은 거겠지 그런가? 아 저번에 빌린 돈 줄게 어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너가 쓰는 지갑이야? 응 귀엽지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뭘? 너 사실 17살 아니지 12살이지 엥? 나한테 아니 이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아니거든?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반말했던 거 다 용서해 줄게 나 12살 아니 나 17살이거든? 맞네 아니라고 야 넌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젓가락질을 못하냐? 나 잘하는데 이게 잘하는 거야? 응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쉽지 난 이게 편해 난 이게 편해 가지가지 한다 와봐 근데 오늘 종진이랑 하미는 왜 안 왔어? 걔네 오늘 데이트 간다는데 데이트? 사귄 지 한 달도 잘 됐어 몰라? 그렇구나 너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? 있지 누구? 엄마 아빠 할머니 초코 가족 말고 그리고 초코는 강아지잖아 가족 말고는 종진이 하미 효기 물어본 내가 바보지 아 다했다 야 야 자? 거기 더러운데? 이거 또 지하철에서 잠든 거 아니야? 야 너 어디야? 미안 지하철에서 깜빡 잠들어서 거기 어딘데? 찾아올 수 있어? 야 폰 배터리 없다 곧 끊길 거 같... 여보세요 야 야 처음으로 여긴 어떡해 가자 화 많이 났어? 가자고 미안해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어져서 나 때문에 맨날 너만 고생하고 먹을래? 고마워 너도 먹어봐 맛있지? 맛있네 축하해 다riel